미국에서 또다시 하루 만에 코로나19로 1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미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백악관 브리핑을 다시 시작했고 연방의회는 코로나 대유행 사태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신속한 경기 부양한 정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달리 나름 속내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USK 뉴스 오늘도 미국에서 들어온 소식들을 중심으로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면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극복을 위한 추가 경기 부양안이 현재 연방의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1,200달러 2차 현금 지급안과 또 한 번의 급여보호 프로그램인 PPP 지원 방안들이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기 부양안 하나씩 정리해드립니다. 일단 민주공화 양당이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지만 경기 부양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과 그리고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1,200달러 2차 현금 지급안입니다. 지급 자체에 있어서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혜 대상 연수입 상한선에 있어 1차 때와 같이 연수입 7만 5천 달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를 낮추냐는 것에 대해 현재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로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진행될 듯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8월 달에는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안입니다. 바로 중소업체 지원 종업원 급여 보호 프로그램인 PPP 안인데요. 이 또한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동의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전체 지원을 얼마로 책정하느냐가 민주공화 양당의 입장차가 있습니다. 일단 1,000억 달러대로 전체 예산은 크게 줄어드는 대신 지급 대상 업체의 기준 종업원 수에 있어 500명이 아닌 300명으로 낮추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엔 PPP의 불법 혜택 차단을 위해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을 보입니다. 여기에 있어 규제를 하면 코로나19에 진짜로 경제적 피해를 보았는지 등을 서류로 제출해야 되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당 600달러를 지급하는 연방정부 지원 특별 실업수당 연장안입니다. 이 안에 있어서는 민주공화 양당이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실업수당을 죽이는 주대 금액이 조정될 듯 보여집니다. 민주당은 600달러를 그대로 공화당은 100달러까지 밑으로 내려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2,300달러 선에서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원 내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내년 1월까지 지급 연장안에 반대하면서 실업수당 연장안을 축소하는 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또 하나가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의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건의한 페이럴텍스 감세안과 관련해 이는 이번 경기 부양안에 포함이 안 될 것을 보입니다. 스티브 문우신 재무장관이 이와 관련해 지금 미국인들의 최우선 관심사는 당장 사람들의 지갑을 채워주는 것이라면서 급여세 감면인 페이럴텍스 삭감, 이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과 이로 인해 민주당과 협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페이럴텍스 컷, 즉 급여세 감면의 주장을 철회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